홀쎄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게 아니라 홀쎄 형이 나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에요? 좀 좀 좀 스트레스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홀쎄 형이 싫으세요? 사장님이 싫으세요? 저 아까 좀 욱했어요 아 욱했어요? 그래 그래 뭐 롤마켓은 어.. 다음주 정도면 종영하겠네 하하하하하하 날라갔어 아무튼 홀쎄의 빈자리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아주 알찬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월급대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장님 정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아니 아까 제가 한 말은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하하하하하하 에라씨 하하하하 잘한다 제가 좀 소심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이스게임TV